I'm just falling in love 내게로 아예 떠나 crazy 마법같은 내게 아줌봐 입을 속상사처럼 예뻐지고 있어도요 거짓말처럼 I'm just falling in love 내게로 예뻐지고 있어도요 kaum dens 날짱 el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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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es lo sågaram 23일의 한국 journey 도주 En Gong주 와우 와우 女士 아우 can you see the most famous city? oder? 응 그 아이유 네 파이프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 이름은 사진을 찍고 싶어요. 제 이름은 사진을 찍고 싶어요. 제 이름은 사진을 찍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수업을 찍고 싶어요. 좋은 음식을 찍고 싶어요. 크림카메크 출시할도 있고. 지식 지식 중에서 꼭 찍고 싶어요.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1분 후 다시 여기가 되겠습니다. 오늘 구매를 못한 상품은 3분 후에 3분 후에 를테리어 왕이 필요합니다. 구입을 못한 상품이 필요합니다. 그곳에 가면 가게 될 것입니다. 더 하완의 시즌. 오, 되게 촉촉하네. 그게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. 너무 예쁘다. 디자인이 너무 예쁘네요. 밖에 이사님 오셨다. 근데 너 쳐다보고 계신 것 같지 않아? 야 정신 차려. 이사님이 널 왜 봐? 잘 봤어요. 네 감사합니다. 꼼짝마.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왜 자꾸 쫓아다니는 거죠? 어? 움직이지 말아요.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. 그쪽 때문에 기분 나빠졌으니까 나쁜 사람 맞거든요? 셋 하면 천천히 돌아요. 하나, 둘, 셋! 이사님!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? 아니에요.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서 가서 일 보세요. 네 이사님. 친구? 세훈. 맞지? 어? 정말 오랜만이다. 내가 아는 세훈이 맞지? 나도 못 알아볼 뻔했어. 그래? 그래? 요 며칠 사이에 너무 달라져서 긴가민가 했거든. 어? 날 또 언제 봤는데? 기억 안 나?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캐리어 바뀌었잖아. 내가? 내가? 너랑? 응. 그럼 그때 나랑 부딪힌 게 마스터가 아니라 세훈이었다고? 꼭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. 어? 나, 나도. 사실 예전부터 너 많이 좋아했었어. 이젠 안 놓칠래. 베이비 오늘따라 더 생각나 어제보다 더 보고파 하루 종일 네 얼굴이 떠올라 난 베이비 베이비 착한 이 모든 게 우리 둘을 이어주려던 마스터의 빅피처? 감사합니다. 마스터님. 그때 캐리어 바뀌게 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널 음 예희 ibel 길zione 예흠 손 예reen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